이제 우리는 회사를 보지 사랑하지 We love are We love are 유진이 형 왜 툭 들어오도 되냐? 이제 뭐라고 할게 하냐? 아니 특히 담륜이랑 나랑 제이홉은 리베스 많이 사랑하잖아 그럼 당연하지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사랑을 둘 해도 되는 거야 맞아 나머지는 사랑을 둘 해도 되는 거야 나머지는 약해도 될 거야 나머지는 약해도 될 거야 나들 뭐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나 이해했다 야 그래 우리 센서 회사를 더 사랑한다 이거 너희도 워낙 사랑하고 그렇지 우리는 막 붙어올리잖아 그렇지 나는 센서를 진짜 사랑해 좋아 자 아무튼 나중에 생각할게 아니 그냥 농담 농담은 그 뭐야 아무튼 정말 그 오늘 맛보기로 대면 공연을 해놨는데 너무 재밌었고 아 이게 저도 간만에 영어를 사람들 앞에서 하려니까 제가 진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공연 때 번혹댓어더라도 좀 다시